나를 먹 확률상 세 번째면 잘되지 않을까? 방 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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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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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귀츠비가 있었더라면 덱을 돌리는 이유란 덱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요덱의 주판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의즈 잡냐 이거 정들겠다 야비 플러스였어야 했는데 그래도 덱은 돈다 사실 덱도 안 돔 알려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도 안 도는 분 지식이 들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션 늦게 먹었어도 됐... 인... 헷... 갭... 나? 잉병... 포션 없는데... 어... 개잡지... 다일런트 2생 끝. 다일런트 2생 끝. 다일런트 2생 끝. 다일런트 2생 끝. 어지럽다 소지러워... 어지럽다 소지ろ워... 어지럽다 소지로워... 자아 똥중 니킥 추억 아닐걸? 얘가 좀 나은가? 그래도? 아닐걸? 안돼! 졌으라니 무려 플라잉 네이킥이 있는데 쓰레기 게임 에너지 뼈 빠지게 벌어온데 순식간에 다 쓰네 미친 온의 차는 전략 사망 비암식물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명예롭게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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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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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예비 강화하고 싶은데 그냥 잘까? woohoo! 안 돼! 첫 터대 죽여 변수 없앨 안 돼! 아니야. 이게 더 빨라. 버즈 없어서 이게 더 빠름. 17코. 18코. 아니 룬피 별론데 룬피밖에 없다. 아니 룬피 별론은 왜 먹었는데 그러면. 아니 1번 목 5개나 있어. 언제 다 잡아. 즐겁다. 두번 Pendic dig. 1. ουν피аб 소 Palestinian 두번 огда 녀석 무릎이 몇 개나 있길래 그걸 믿었음 클라잉 리킥 근데 앵간하면은 그냥 너주 태우고 나서 돌리는 게 낫겠다 괜히 첫 턴에 첫 턴에 에바 떨지 말고 상태 이상 넣고 이런 애 아니면 이 사일러트가 달팽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는 아니지만 아 정신 나가겠다 맨전 강화하기 어째서 아 아 아 너무 귀찮다 자동전투 어디갔냐 아드야 너 왜케 그지같이 나오나? 아 약화 걸렸어 아 개같은거 P30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아 솔직히 다 잡았잖아 도저히 못하겠다 미칠 것 같다 누가 그랬는데 카드가 거지같이 나오는 이유는 거지같은 카드만 대게 들어있어서 그러세요 그 말이 그 말이 자노 카드가 거지같이 나와 어? 사장님 수락하고 장금 받아가세요 수락을 안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뱀전 강화 펀딩 예비 보암 예비 보암 오피션벨트 오피션벨트 차라리 드림캐쳐를 봤어요 나 아니 머머리 났으면 키롤 치는 건데 알겠지? 아 왜켰나와 아이 진짜 선생님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요 해적쇼도 이렇게 빨리 했으면 이겼을텐데 턱턱턱 터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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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쓰레기 게임. 핏이 10댐이면 연타 들어오면 딜 좀 들어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리탑 없는데 희망차게 생각하면 얘만 잡으면 이기는 거 아닌가? 내 심장선에서도 손가락 나갈 것 같은데? 내 심장선에서도 손가락 나갈 것 같은데? 구비 하나 3방어 올라가는 거 되게 하찮네. 이겼다. 이겼다. 뒤져.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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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원을 담으면 되다 넌 아이고 보상이 나와 골도 얼마 먹었지 아 몰라 아 걔같은 게임 걔 잡아야됨 이거? 아니다 그냥 액트포거자 아주 개판이구만 아니 결국 무릎으로 잡아야될거 같은데 개혁겹네 큰강자라도 살래? 이런 첨탑은 싫은데스 진짜 이렇게 이렇게 꼴 받는 데그 처음이야 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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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 운동은 정말 싫어 플라잉 리킥 100대를 날리며 하체 운동은 정말 싫어 아 그래도 발돌림 떴다 와 와 이거 뭐야 와 창방 미쳤네 창방 클라스 와 스킬 포션은 취소되지 인공물 없나? 있다 와 이게 이게 행복이지 그래도 고구마만 처음 여기다가 사이다 안 먹으면 하네 아휴 극락이다 근데 결국에 무릎으로 잡아야되기나 그래도 힘이 10이지 아 이거 대단원 보선 아니야? 대단원 아니야 마무리 넣으면은 대기 안 돌거 같아서 오나? 돌거 같기도 하고 그래 무릎 한방에 15딜 아니 이거 힘포션 없었으면은 한방에 6딜? 아니다 11딜이니까 8딜? 아휴 흐흐 그 목숨으로 하지 않을래 도 아니고 내가 이긴 걸로 하지 않을래? 아 야 근데 심장이 진건 맞잖아 총매 있냐? 해 비우고 써야되는데 총매?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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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악 악 악 악몽 플라잉 리킥 넘기기 악몽 플라잉 리킥 악몽 악몽 방방아 고맙다 아니 어떻게 이런 똥대기 달팽이 잡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음 그냥 달팽이한테 죽고 편안한 마무리를 했어야 했나 성공이라고요? 실패하냐? 광속? 뭐지? 1년 동안 한 것 같은데 킬 올 쳐서 시간이 좀 줄긴 했지 손가락 아파 산재 처리 에피소드 피조물 스태플러스 야채기 이细후